저 혼자 심었어요. 응, 혼자 심었어요? 네. 잘했어요. 나와나 여기 누구 앉을까? 재호니 앉을까? 응. 유찬이 앉을까? 유찬이. 유찬이 앉을까? 유찬이가 누구지? 유찬이 앉을까? 친구들 많이 사귀어 단면 벌써. 유찬이. 남자네. 나와나? 과정아 미안해. 과정 아빠 안녕히세. 유찬아 유찬이 아빠 안녕히줘. 유다. 손 채우는 거야? 우리 아빠는 손도 잘 안 잡으니. 나은이 누구랑 왔어요? 나은이 오늘 아빠랑 왔어요. 나도 아빠랑 왔어요. 유찬이도 아빠랑 왔어요? 응. 잘생겼어. 뭐라고? 애타. 맨들 매일 밥 먹고 싶어. 김희찬 부끄러워. 나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안돼. 하지만 밥 먹었어. 아직 밥 먹었어. 아직 밥 먹었어. 아직 밥 먹었어. 어디 뭐 있어? 한낮강 갖고 놀았다. 나 처음 차. 다른 차. 아닌데. 유찬이 코 다쳤어. 네. 아이 많이 두고 해. 아이. 나은이 동호해 줄 거야? 나은이 동호해 줄 거야? 나은이 동호해 줄 거야? 콧고 있어? exceptional. 어머나, 이렇게 뽀뽀한 거예요? 유찬이? 기억해야겠네. 나은이 관리 이제까지 안 했는데 이거 보니까 나은이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환아, 같이 결혼할 거나 봐. 같이 결혼할 때. 손님 닦고 있어. 부끄러워진 유찬? 네. 유찬이가 밀당을 하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할 수 있어요. 노래 들을까, 유찬아? 네. 네. 나은이 사랑을 했다 부를 수 있어요? 네. 진짜? 살았다, 오이 바나나, 쥐지다, 쥐지다. 나은이 사랑을 했다, 나은이 사랑을 했다. 처음에 이게 동요인 줄 알고, 꼭, 꼭 약속해 이 노래인 줄 알고. 옛날에 그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아빠인데 저도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다. 아빠. 응, 딱. 아빠.